한사람이 도연히는 사랑에는 없대는 건가요? 한옥상 올려줘 음악! 어쩌면 좋아, 어쩌면 좋아 안 되는 줄 알으면서도 어차피 인생은 젊는 거라고 그 누가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젊는 우연이 이 세상 내 그대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사람만 사랑하래요 박상우 쳐서 봐봐 한옥상 올려보려고 악보를 악보를 아니, 그 노래 오케이, 아, 다! 박수, 박수, 박수 이 노래 배워봐야, 엄청 뜨는 거야 이 민소윤! 한사람이 또 남자들 사랑에는 없대는 건가요? 아, 어쩌면 좋아! 어쩌면 좋아, 어쩌면 좋아 안 되는 줄 알으면서도 어차피 인생은 영국이라고 그녀가 말을 했더군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이 정도뿐 나 미쳐 이 세상 내 그대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이 정도뿐 나 미쳐 이 세상 내 그대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한사람만 사랑할래요 네 이심